2024년 전반기 양육훈련이 개강했습니다. 그리스도인의 성숙, 중국제자훈련, 마더와이즈, 대형성경학교, 묵상기초 등 다양한 강좌가 평일 오전반, 저녁반, 그리고 주일 오후반으로 개설되었습니다. 이번 양육훈련은 실력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하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. 아직 양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하나 이상씩 양육훈련을 받아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나도 지키고 우리 가족과 울산, 이 나라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